안녕하세요. 한글정쌤과 함께하는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중모음 5의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 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최-고 최고 열-쇠 열-쇠 외-치-다 교-회 교회 회사 회사 왼손 왼손 괴물 쇠 고 기 쇠고기 된 장 된장 대 회 대회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먼저 읽어 보신 다음에 그림과 영어를 보면서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괴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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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 회 회 회 회사 된장 외치다 외치다 왼손 열쇠 열쇠 최고 쇠고 쇠고기 이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